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국민으로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무리를 빚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소임과 함께 잘 나눠야 되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저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과 저희 주의분들까지 제가 너무 실망하니 실망을 시켜가지고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주변을 많이 했는데 막상 또 앞에 서니까 많이 막히네요 그리고 또 이번 일로 해서 주변 분들 그러니까 주변 분들도 통하고 주변 분들도 있고 전문어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일이 잘 마무리됐고요 일단 뭐 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앞으로 앞으로 제가 시합할 수 있게 시합을 할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시합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운동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길이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과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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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